김상수 작가, 국방부 건물은 무슨 쇼핑센터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국방체계를 내재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닌 하드웨어다.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. 헌법 제74조. 국방부 청사 이전 10위는 윤석열이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침해하며 안보 시스템을 흔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위험한 작태다. 윤석열 측 관련자가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 2주일 안에 방을 빼라. 고 청사 안에 있는 근무자한테 말했다는 뉴스가 나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도발이다.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보유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, 긴급채법권을 대통령은 바랄 수 있다. 헌법 제76조 제2항 김상수 작가 헌법 제2항 김상수 작가